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는 허그에 가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허그에 가면 여러분들이 대학력을 포기한 물건들 이런 물건들 거기에 이제 그 엑셀로 자료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베프 옥션에서는 그 자료를 입혔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허그에 가지 않아도 거기서 허그에서 대학력을 포기한 물건들만 따로 열람할 수 있게끔 창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실제로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학력 금액 자체가 현재 매매 시세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 입장에서도 그냥 일부 포기하더라도 일부라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물건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금방 쉽사리 알려지는데 이게 중간쯤 내려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물건들도 예의주시하면 블루오션 물건이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좀 불편했죠. 왜요? 허그에 가서 또 한 세 번 클릭해야지 그 창이 떠요. 그 창을 뜨면 또 엑셀을 다운받아야 돼. 그러면 그 떠가지고 사건 번호를 또 여기다 쳐. 이런 식으로 막 비교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검색만 딱 하면 똑같이 경매물건 검색하듯이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사리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백복션이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이러면 보시면서 마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이 앞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신권 검색, 법원별 검색 여러분은 법원별로 검색할 일 없잖아요. 이걸 빼고 나중에는 이 자리에다가 이제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경매 검색을 눌러야 됩니다. 경매 검색을 누르면 여기 특수물건이라고 있어요. 특수물건. 특수물건은 이렇게 바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내려와서 특수조건 선택 보이죠? 이거를 눌러도 됩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죠? 여러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다양한 조건들 여러분은 입맛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허그, 인수조건 변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드릴까요? 이렇게 써 있죠? 이거를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물건들이 뜹니다. 그 전에는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사건 번호가 써 있으니까 그 사건 번호 입력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봤어야 했는데 어때요? 손쉽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매 사이트처럼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쉽죠? 네, 이런 식으로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이게 원래 1차에서 시작했다가 계속 유찰이 된 거예요. 2억이 1억 4백까지 내려왔다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때요? 허그에서 1억 8천 4백만 원 대학력 있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걸 앓은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바람에 이렇게 물건이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어? 이거 두 번 유찰됐네? 그리고 이제 1억 3백까지 내려왔으니까 관심을 갖고 봐요. 근데 뭐야? 대학력 이 금액이 너무 센데? 에... 포기한 것도 아니네? 관심을 꺼!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검색할 물건들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기하면서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새로 다시 옛날에 봤다가 다시 안 볼 까맣성이 높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원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입찰을 10명 정도 들어왔을 것도 이런 상황 이슈가 한번 생기잖아요. 그럼 지나 보낸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유찰이 되고 입찰할 때쯤 보면은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은 경쟁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도 잘 한눈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사실 이렇게 허그에서 포기한 물건들 물건들을 많이 낙찰을 받았는데 확실히 비슷한 유형의 물건의 낙찰가율 보다는 확실히 작은 금액에 낙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팁을 실전 팁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앞서 제가 군문경배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죠? 여기 보면 허그에서는 포기를 했지만 단임법관인 여기서도 단임법관 박경원님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분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게 또 관건입니다. 허그는 포기했는데 여기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또 잘못 낙찰받았다간 완전히 인수사항이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더니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응? 나오죠? 여러분 보이세요? 글씨? 좀 확대해 볼게요. 자 특별 매각 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 말이 반드시 써 있어야 돼요. 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 매각으로 한다 이게 안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데 이걸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맞아 돈 안 주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도 조건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이거는 둘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또 봐볼까요? 구로구 온수동이니까 오 많이 떨어졌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봐. 이게 지금 몰라가지고 2억 5,300에 낙찰 받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민합했네. 응? 민합해고 다시 나왔어요. 네 자 2억 7,900이어서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포기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제 들어오겠죠. 이번에 들어오겠죠. 이거 이번에 이분은 왜 민합했을까? 이 시세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네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오준석 오준석 우리 회원님 이름인데 오준석 그쵸? 자 메가목경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민합하는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10% 보증금 난리잖아요. 그럼 2천만원 막 천몇백만원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거 실수하면 천몇백만원 2천몇백만원 날라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써있죠. 매수인에 대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태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거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안 됐었나? 왜 이렇게 됐지? 나도 궁금하네. 문건 접수내역 한번 볼까요? 채권자가 언제 포기했지? 그전에 포기했네. 낙찰되기 전에 포기했는데 왜 이분이 시세조사 잘못했나 봐요. 시세조사는 여러분들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실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 보증금이 날라가잖아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전 진짜 직장생활할 때 옛날에 1년에 천만원도 못 모았었다니까요. 천만원 몇백만원 날리는 건 정말 이건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피스텔 투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서서 제가 저저번 달인가요? 이런 오피스텔은 해도 됩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린 적 있죠? 아침방송에서 대표적으로 판교역에 붙어있고 백화점에도 지하철도 판교역에서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유일한 아파트형 오피스텔 그 물건을 소개했던 적 기억나시죠? 조정받는 이 국면에 그 물건은 1년 6개월 동안 전혀 조정받지 않고 오히려 오피스텔인데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물건들은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3억 6,500에 감정됐는데 1억 7,800에 낙찰받았어요. 나쁘지 않죠.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실제로 근데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란 말이에요. 실제로 물론 시세는 3억 대 초반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전세도 어느 정도 꽤 되겠죠? 여러분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낙찰을 받아서 왜냐하면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나름인데 그 동네에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어요. 오피스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원룸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건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랑 같이 왜곡되게 느껴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아파트형 그러니까는 뭐 쓰리 룸 거실이 있고 화장실 두 개 있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일반 물건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충분히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 이런 집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투자금이 적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건 인기가 적으니까 모기매 네 잠시만요.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낙찰받자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확보되는 거예요. 투자금도 확보되고 나한테 원래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만 맞추더라도 우선 1억 정도 1억 2천 정도 내 투자금이 다시 불어난 거잖아요. 그 투자금으로 또 다른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만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의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5천만 원을 모으려면 5년이나 걸려. 그러면 그때 가서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레버리지와 시너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이게 허구 인수 조건 변경 중에도 변경 중에도 오피스텔이 지금 22건이나 있어요. 이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 참 좋은 게 여러분 좋죠? 이게 이렇게 특수 조건 중에서도 빌라가 160개 아파트 10개 딱 확인하기 좋잖아요. 오피스텔 22개 아 여러분들 이용하기 편리하라고 오피스텔 이런 것도 봐봐요. 오피스텔 이거 봐봐. 이런 거 2억 7400인데 1억 3400까지 떨어졌잖아. 봐봐요. 봐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전세 보세요.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높았으니까 포기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전세가 이렇게 높게 됐다는 거는 여러분 당시에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살만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거래했던 거예요. 반대로 2억 7500까지는 아니라고 쳐. 아니라고 쳐. 그럼 여러분 2억 3천으로 전세 못 받을까요? 공동주택 가격 확인해보면 할 수 있어요. 126% 따지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2억 3천 정도의 전세 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제가 조사 안 했어요. 근데 어림잡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1억 4천에 낙찰받아가지고 2억 3천에 전세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내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종잣돈으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3억도 만들고 5억도 만들고 10억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경매, 공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매도하면 되죠. 전세 가격에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또 전세 놔도 되고 얼마나 그동안 나에게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 특히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해내는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누가 어디서 지금 5천만 원을 빌려줘? 이거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도 안 받아. 여러분 전세만 놓으면 되잖아. 여러분 앞으로 어저께 얘기했죠? 금리가 낮아질 것을 어저께 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또 FOMC 발표했잖아요. 물론 근원 물가가 잡히진 않았어요. 잡히진 않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 기조를 예상한다고 했어요. 예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FOMC 회의 이후에 어때요? 아마 6월부터 지금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7월 달부터 움직이게 될 건데 여러분 그런 기조가 오면 지금 가뜩이나 여러분 어때요? 월세가 오르고 있잖아요. 월세가 오르고 있어서 그 비싼 월세 내느니 다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 이런 거죠. 월세 100만원 주느니 은행에 1억 5천 빌려가지고 이자 이자 40만원 주겠다 이거예요. 한 달에 35만원 내겠다 이거예요. 100만원 안 주고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전세 놓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쉽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한 분이라도 끌고 가려고 진짜 뵐 방법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점에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그쵸 여러분? 네 이렇게 제가 왜 허그에서 포기한 물건 중에 오피스텔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는 전세로 있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면 낙찰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금 자체가 높게 누군가 들어왔었다는 거는 그 집이 그 정도의 가치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 금액을 주고도 전세로 왔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도 꽤 높은 금액에 여러분들 전세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부평의 물건도 다시 한 번 다른 건데 볼까요? 2억 4천인데 1억 6천 8백까지 떨어졌어. 이거 포기한 물건이잖아요. 24평이야. 여러분 빌라를 이 가격에 못 산다. 빌라였으면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낙찰이 된다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그런 것보다 낮게 낙찰이 된다니까요. 낮게 낙찰이 된다니까. 그러면 전세를 무조건 풀피로 세팅이 가능하겠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매력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활용하자. 활용하자 이거 아니에요. 전략적인 약간의 후퇴 대단한 후퇴도 아니에요. 내가 가격만 좀 양보하면 이런 것도 거래돼요. 원룸 오피스텔이 거래가 힘든 거지 이렇게 24평이잖아요. 건물면 이런 거래된다니까요. 여러분 비싸게만 팔으려고 시세대로만 팔으려고 안 하면 거래돼요. 이거 봐 좋네. 문도 깔끔하네.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어찌하든지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군모님 경매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저도 얼마나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아직도 베프 옥션 사이트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가입하셔서 이런 좋은 혜택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유유 시세조사가 아이마비님 네 부기길상님 꿀정부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화님 안녕하세요. 캐모마일님 따봉따봉 네 강찬우님 이성재 멘토님은 공인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왜 저 공인인 거 왜요? 그렇죠? 네 채은조님 오늘은 조금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멘토님 항상 믿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힘이 없어 보였나요? 어제 아 또 어제 과음을 한 게 티가 나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들켜 여러분 자꾸 들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올노웨팅 네 어떤 행봉님 어떤 유튜브 보니까 허그 포기 물건은 감정가의 70%까지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허그 포기 물건 중에 조건 조건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조건 변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70% 감정가의 70%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허그 입장에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로 70%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무효됩니다. 아니면 인수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된다고 거기에 그런 정확한 조건이 나오니까 그죠? 그런 거는 70% 이상 써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 두 건 보여줬잖아요. 그건 어때요? 그런 조항이 없었잖아요. 50%의 낙찰되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결론을 알기 위해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요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보민TV님 너무 알고 싶었던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랬군요. 황기레님 허구물건 검색 힘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그쵸? 여러분 저희 배포옥션이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방문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주임님 눈이 좀 부었어요. 부었나요? 네 여러분 참 그런 거 잘 알더라요. 여러분 잘 알더라 그래요. 권유미님 이메토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울 흔들으시는 분도 저도 보고 싶어요. 우리 권유미님이 방울 좀 흔드시고 아주 영엄한 분이시거든요. 영엄한 분이신데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권님 제가 그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긍정지지님 멘토님 오늘도 랩하시는 줄 김아일스님 허구물건 잘 알았어요. 감사 감사 경매사이트 오늘 가입 갑니다. 네 아델리스님 좋아요 구독 꾹 예 감사합니다. 장희수님 좋은 정보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수윤이 허구물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 오늘도 정말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